수제화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수제하지 일단 대량 생산이 나오는 건 수제화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즐기면서 만들어요 그것을 통상적인 일을 계속 하면 그걸 못 느끼죠 이렇게 틈틈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서 딱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왔을 때 상당히 기쁘고 재미도 있고 저는 내 직업을 굉장히 사랑해요 오롯이 나는 9주만 56년을 했지 그렇게 산 네 인생을 후회하냐면 천만의 말씀 나는 후회는 안 해 참 잘 살았다 내 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있고 이 자리가 있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제화명장 1호 유홍식입니다 선생님 여기 수제화 거리잖아요 네 이 거리가 언제 생긴 건가요? 여기 생긴 지가 한 6년 정도 됐어요 다른 사람보다 저 입장에서는 성수동에 구두 만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분 계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람이 있죠 와서 내가 이 구두를 50년 넘게 만들면서 가장 보람 있는 장소가 성수동이고 또 성수동 와서 내가 정점을 찍었다고 봐야죠 구둘이 여기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명장과 함께하는 성수수제화 전시관이에요 다 직접 만드신 건가요? 그럼요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든 명실공이 수제화 오리지널 수제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명장되면서 이 작품을 흘려서 명장이 됐어요 이게 한 땀 한 땀 조각을 해서 만든 신발인데 어떻게 보면 이 구두 역사상 최초로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신발은 우리나라 집세계에서 제가 개발을 했는데 이건 기술 특허까지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이건 여름용 신발인데 이렇게 다 구멍이 나 있어서요 발을 띌 때마다 바람이 쑥 들어와요 이 구두 종류로 해서는 이게 제일 시원한 구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 개성 있는 신발이 만들어져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다 수작업이 들어가서 이게 말하자면 수제화의 정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분의 심사위원 앞에서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 반까지 한 켤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전날 자기가 만들 신발을 똑같이 만들어서 갖다 제출을 하고 심사위원 앞에서 그걸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걸 했는데 제가 되었죠 1호 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는 명장증이지만 전국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수동은 전국에 제일 최고의 기술진이 모여있는 곳이니까요 구두 메카니까요 13살 때 그냥 나름대로 어떤 공부 같은 것을 취미가 없었어요 아버지 돈을 훔쳐서 서울 가서 명동에서 이걸 배웠는데 그때 그 동네 선배가 거기서 구두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한테 찾아가서 형 나 이거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너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얼른 내려가라 그때는 전화가 없던 시절이라 숨어버리면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한 1년 하다가 집에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혼났죠 다시 공부하라고 한 일주일 정도 아버지한테 사정을 했어요 나 이거 꼭 끝까지 하려는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부모님을 일주일간 설득해서 다시 올라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 벌어서 충분히 하숙비를 내는데 너 1년 번 하숙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서 저는 돈에 쫓기지 않고 일을 배웠어요 근데 사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냥 공장 바닥에서 가죽 깔고 자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시켜서 했다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하나 하는 게 재미있었기 때문에 같은 또래에서 앞서갔다고 봐야죠 선생님 지금 어떤 수제화 만들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수제화 등산화인데 그 디자인이나 모든 성능이나 나만의 등산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창은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진 비브람 창 이걸 대서 이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 2006년도에 오니까 처음에 내가 13살 때 가르쳤던 스승이 공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그분이 주신 망치가 56년 된 망치가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돈 주고 사도 이런 망치가 없지 내 손에 딱 맞는 망치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정화대 여자 비서관 조교라고 하던데 따로 있더만요 그분이 찾아왔어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출장 좀 가시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출장 다니는 기술자 아니다고 한 3분 정도 이렇게 입을 딱 닫고 있다가 저 청와대에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작 말씀하시죠 갑시다 발을 젤 때 보니까 사이즈가 나오고 같아요 등이 좀 높으시고 볼이 살짝 넓아나 보다 대통령쯤 되면 세계에 명품 신발이 많이 선물이 들어올 텐데 안 신어요 내가 만들어 드린 신발 만 꼭 신어요 이마는 시멘트 바닥을 넘어갈 적에 딱 발을 뜯었는데 밑에 내 도장이 선명하니 보였어요 그리고 작년 1월 1일 날 남산에 오르셨을 적에 내가 만들어 준 등산화 여기 마크가 내꺼는 딱 붙어있어요 딱 크로짚돼서 보이는데 아 그 기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만든 신발이 이제 고무신처럼 만든 대통령 신발을 제가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보시고 선생님이 괜찮습니다 의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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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재 그림 가격뿐만 아니라 이 성추동 수자 그림 전체가 공부가 많이 되어서 그럼요 오늘 여기서 신발 구매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아 좋아요 아 또 가는 지인이 소개해 주셨고 이런 일반 가지고 만져보세요 촉감이 사람 누구 같으잖아요 기장으로 봐서 난 사장님이 60살 씨를 더 신어야 하는데 돌이 원체 없어요 네 그래서 60을 신으셔도 맞아요 뭐 단골분들도 오시고 지인 소개로 이렇게 많이들 오시네요 그냥 오시는 분은 없어요 다 나를 알고 찾아오세요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저쪽 명장관에서 작업 마치고 본점에 본점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본점 가서 이르기 위해서요 선생님 네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내 작업 공간 내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전 재산 여기가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선수동 와서 20년 동안 벌어서 이렇게 쟁여놓은 자제예요 이걸 원가대로 따져도 엄청난 금액인데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축적해놓은 자제를 가지고 편안한 마무리할 때까지 내가 이 고만둘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신발을 만들어서 최종 마무리 단계예요 신발을 다 만들어서 화장시킨다고 보면 돼요 상품화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뿌연 신발을 광택을 내는 작업이죠 제 구두는 모든 게 손에 의해서 말 그대로 수제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신발 하나하나 모델이 특색도 있고 내가 해온 경험으로 다 해나간다고 봐야죠 특별히 뭐 무지예반증이나 볼이 넓다든지 아주 발이 적어서 25짜리 된 남자분도 와요 또 450짜리도 내가 해봤어요 그분은 평생 신발을 처음 신어본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지금은 신발이 다 되면 전화 오면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랬죠 이 분도 경력이 40년이 넘어요 구두 하신 지가 이제 저하고 만난 지는 지금 한 5, 6개월 됐는데 저하고 손발이 잘 맞아요 일이 내일 올 때 와 오면서 그 사람들하고 보면서 찍고 짚어 달고 그러게요 그렇게 단돌이 많이 해놓으세요 용국 선생님은 좀 어떤 분이세요? 좀 특별하셔요 일에 대해서는 하나 적 없어요 그냥 구조인 그냥 하는 거 그대로 그냥 정확해야죠 이제 저희들이 못하는 것도 있고 이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르쳐주는 거 고맙죠 글쎄요 저는 50년 넘게 수제화를 만들면서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직업을 굉장히 저는 좋아해요 자유스럽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누구한테 구애 안 받고 마음대로 제작하고 마음대로 상상해서 만들어내고 이런 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직업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수제화 만들기 위해서 자재 사러 가는 길입니다 성수동에 이렇게 가까이 자재상이 또 있나봐요 네 여기는 구두 메카이기 때문에요 5분, 10분 거리에 모든 자재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보니까 끈 종류가 되게 많네요 네 이런 거는 포장지 신발 포장지 이런 부자재가 수많은 구두의 색깔을 맞춰서 다 해주는 직이에요 그리고 신발 담는 박스까지 여기서 모든 총괄을 하는 직이에요 이런 신발 싸주는 종이까지 여기 이 끈 이런 거 여기서 전부 다 만들어내요 성수동 신발 공장을 다 대준다고 봐야죠 이 집이 굉장히 커요 오래됐어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건 전부 안감만 전문으로 이렇게 하시는 사장님이세요 뭐 이게 돼지 가죽이에요 이런 게 주로 합성피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돼지 가죽 자연피 그대로 팔고 있죠 돼지 껍데기 가공해서 칼나 입혀서 여기 사장님이랑은 얼마나 인연이 되셨어요? 다 한 10, 한 18년 그리였죠 그렇죠 네 18년 네 18년부터 될 거예요 성수동에서 만났으니까 하여튼 뭐 초창기에 아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네 초창기 시작할 때부터 만나가지고 진짜 오랜 인연을 갖고 변함 없으니까 사장님도 나도 변함 먹고 여기는 어떤 걸 파는 거예요? 신발, 바닥, 창 색깔별로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공장은 따로 경기도에 있고 전국을 상대로 해서 물견을 다 나가는 집이에요 한번 구입하실 때마다 얼마나 구입하세요? 가까우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양을 갖다 쓰는 거죠 뭐 100개, 200개씩 갖다가 여기 가족이 되게 많은데 다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이태리, 독일, 터키, 인도산이 주로 많습니다 이 사장님 성수동에서 가장 규모가 크게 가족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게 악어 가족으로 악어 가족 가다로 찍은 과직입니다 이 종류는 유럽산 에나멘 선생님께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오면 좋은 가족이 있으면 사고 싶으니까요 그 원료가 똑같죠 가족으로 먹고 산 사람이니까 여기 와서 좋은 가족이 들어와 있으면 사고 싶죠 선생님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성수수재와 플랫폼인데 성수동을 대표하는 기술자들이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진열을 해놓은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신발들은 성수동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신발들이에요 이건 에릭남 신발이고 여기는 유노유노 보시면 이렇게 제작되어 있어요 유노유노 이름 넣어서 붙이고 이렇게 손바느질이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 신발이 만들어져가지고 일본에 가서 경매를 붙였어요 그 비싸게 받은 돈을 갖다가 여기 장애인들 신발을 만들어 준다니까 그렇게 교육을 세웠었다고요 이 신발은 제가 이렇게 하려면 만들었어요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성수동에 계신 분들은 신발을 전부 모아서 폼평에 하는 곳이 이 장소예요 거기서 입상하신 분들 신발은 여기에 다 진열되어 있어요 이 신발이 대상 받은 신발이에요 하나하나 이렇게 작품성이 있잖아요 그 저는 제 아내 핸드폰 번호도 못 외우는데 지나가다가 신발이 딱 눈에 들어온 신발이 있으면 안 잊어버려요 바로 와서 스케치해서 만들기도 하고 아침마다 모욕 가서 이렇게 욕조 속에서 한 30분, 20분 있으면서 상상을 막 해요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고 거의 여기 특별한 신발은 내 상상으로 나온 거예요 거의 상상력이에요 어떤 지식을 배웠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디자인을 배웠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성수동에서 구두를 만들고 계신 분들의 발대장이에요 이런 기념적인 거를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가 수제화의 메카니까 수제화를 위해서 이러시는 분들의 발대장을 기념비적으로 남긴 거죠 선생님 발자치도 있을까요? 네, 여기 있어요 나는 이렇게 썼어요 다음 생년에도 또 구두를 만들겠다고 써놨어요 이게 제 발이에요 1번 출구로 올라가서 보면 이거는 성수동 구두 역사가 싹 거기에 진열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저 끝까지 이거는 조형물이고 이쪽에 보면 이 구두 공장의 지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점점이 다 구두 공장이에요 이게 이걸 보고 꼼꼼하신 분들은 다 보고 찾아오세요 저렇게 신발 만드는 과정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위로 내가 놀아서 해놓은 거예요 저것이 말하자면 수제화 오리지널 만드는 과정이에요 아까 보셨던 내가 썼던 55년짜리 망치에서부터 이게 딱 전부 이게 내 연장이에요 선생님 연장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자세히 보면 제 이름자가 들어간 직인이 있어요 이거는 신발을 보관할 때 집어넣는 구두 틀이에요 신지 않을 때 이걸 찡겨놓죠 신발이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가게 사진은 6년 전에 제 가게예요 그때 당시 여기서 매장을 했죠 여기 일어나 내 손, 내가 만든 작품 신발 6년 전에는 제가 파마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는 명장되고 나서 내가 파마를 한 거죠 이런 거 보면 되게 감회가 새롭겠어요 당연하죠 감회가 새롭죠 이런 연장 다 이것도 제 연장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제 사진을 보면요 감회가 새롭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우리 구두 업계에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대량 생산은 상당히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원체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싼 신발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신발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수제화가 죽어버렸는데 그러나 수제화를 찾는 분들, 그 수제화의 매니아들은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앞으로 젊은 애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자기 공방 형식으로 했을 적에 다른 직업보다 자기가 살아가는 데 상당히 편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 여기 이 공원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구두 테마 공원인데요 여기가 조성된 지가 지금 한 4년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구두 패션쇼도 하고 또 구두인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난장을 펼치기도 하고 성수성에서 유일원이 구두 테마 공원이기 때문에 구두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죠 여기를 여기 보니까 조형물도 뭐 구두를 상징하고 있네요 그렇죠 저게 밤에는 다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공원 오셨는데 평소에 좀 자주 찾는 편이세요? 자주는 않아도 작업보다 조금 힘들고 생각할 거 있을 적에 한 번씩 들려서 여기에서 디자인 생각도 한 번 해보고 잠깐 잠깐 쉬는 공간이기도 해요 성수동 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쪽 공원에 와서 쉰다는 것은 조금 그 기본 전환이 돼요 나 왔어 오늘은 주차장에 비어 있는 게 있어서 아주 편히 주차였어 차 들어가 있어? 응 잘했어 밥은? 평주하고 3분방하고 같이 먹었어 서 있어 장사 안 되죠 요즘엔? 요즘에 되는 사람이 어디서 다 안 되지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럼 가정에서는 어떤 남편이신가요? 명장은 밖에서 명장이죠 집에서는 명장 아니고 그냥 남편이에요 이 양반은 5시 반이면 나가니까 5시 만에 나가면서 그래도 꼭 나 나가네 그러고 나가고 또 하루는 꼭 두세 번은 통화해서 어딘가 밥은 먹었는가 뭐 70 넘은 사람들이 그만하면 다정하다 생각하는데 모르겠네요 우리 애가 그때 막둥이가 강주 시내 국민학교 다니던 학교 회장을 했어 회장단 엄마들이 모아서 서해로를 했어요 그때 강주에서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서해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내가 생각할 때 아주 모범적인 취미생활이다 내가 적극 밀어줄 테니까 해라 그게 30년을 넘게 두 사람이 했어요 뭐하러 그런 거 하냐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못하죠 편하게 해줘야 이것도 하는 거라 처음에는 취미로 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강의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하긴 해요 공부해요 선생님 모시고 제 체력이 반쳐주는 한 저는 구두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내가 만든 구두 디자인 같은 것이 이렇게 스며들게끔 무의미하게 그냥 집에서 노는 것보다 계속 구두 쪽에 다니면서 배운다고 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가르치고 싶어요 대답하니까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